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잇! 보형에 160g 소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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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고춧가루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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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네요. 한 번 더 먹고싶은 거. 아, 맛있네요. 잘 안 먹어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잘 먹었어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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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닭다리 사임도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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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계란 소금 스프레인 해산물 매일 Pfenn 매일 잘 어울리는 나무산을 먹으러 왔어요 일부는 플레임을 잘 어울려요 마늘 사롱 마늘 마늘 생강 간장 전복 기름 그런지 식용룩 바삭바삭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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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좋은 식용유 뭐야? 너무 좋았다 마음이 안됩니다 자, 참기름 계란 如하 이제가 저녁 굴 굴 비 reconciliation 쌀가루를 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레인보우 디저트들을 준비해봤어요. 레인보우 케이크, 레인보우 우유 젤리, 레인보우 큐브 치즈, 멍든 푸쉬 팝, 젤리 버전, 초콜릿 버전, 에미넨 초콜릿, 롤리팝 긴디, 눈알 사탕, 베스킨라베스 레빈보우 샤베트도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초콜릿 먼저. 바비틀에 구친 초콜릿이에요. 엄청 예뻐요. 초콜릿 먹는 푸쉬 팝 핫핫핫핫핫 Philippe 바삭바삭 치즈 큐브치즈 과일맛이 나요 치즈 롤리밥 사탕 치즈 레인보우 케이크 크림치즈 치즈 눈알 젤리 아무것도 안들어있어요 치즈 레몬맛 초콜릿 미 invasion 웃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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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짜 치즈 맛이 이상해요 계란 맛있다. 달다.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